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은 예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투자 핵심 키워드는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1. 현금 흐름 창출은 유행을 타지 않는 투자 전략이다. 2. 현금 흐름 창출의 중요성에 공감한 사람은 많지만 정작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적다. 제 목표는 은퇴 전까지 월급보다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배당연금을 통해서 말이죠. 배당연금은 단 한 번 받고 끝나는 퇴직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인 현금이 평생에 걸쳐 흘러들어옵니다. 명심하세요. 이제부터는 투자기간을 단축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마십시오. 더 빨리 성취하고 싶은 욕구를 잠재우십시오.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배당연금을 만들 때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배당연금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수록 빛을 발하는 투자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배당연금술사 최현식님이 지은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입니다. 최현식님은 현재 수학교사이면서 성장지향형 배당연금 투자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일하지 않고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해에 100% 수익을 올려도 다음에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배당을 주는 거기에 더해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성장시켜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배당을 적당히 주면서 배당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배당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왜 연금처럼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1.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세계축 2. 배당연금 관점으로 마인드셋하라 3. SCHD의 매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도 현금 흐름 창출에 너무나 관심이 많았는데요.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목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자니 배당금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 원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성장이라는 개념을 더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현금 흐름 창출하는 게 꿈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평생토록 배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는 배당연금 파이프라인. 하루 24시간 중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이라 알려진 7시간을 빼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7시간뿐입니다. 그 중 절반의 시간을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일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돈과 시간을 맞바꾼 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돈과 시간을 맞바꾸고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과 월급을 맞교환하고 스스로에게 쓸 시간조차 잃어버린 사람을 월급 노예라고 부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호사키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상황을 물통을 나르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를 활용해 저는 배당연금을 모아가는 우리 상황에 비추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상의 두 인물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한 청년은 아주 건강한 청년이고요. 또 한 청년은 왜소한 청년이 나옵니다. 건강한 청년은 큰 물통을 가지고 10시간씩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왜소한 청년은 작은 물통으로 물을 날라서 8시간 일하고 2시간은 물을 이동시키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한 청년은 약해져서 큰 물통으로 물을 나르지 못해서 수입이 점점 적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소한 청년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파이프라인을 만든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파이프라인이 잘 작동하는 것만 확인하면 예전만큼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통에 담긴 물은 월급, 파이프라인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은 배당연금이라고 바꿔 생각하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많은 사람이 큰 물통, 보수가 좋은 직업을 찾아 더 많은 물, 많은 월급을 담는 것에 집중합니다.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물통 크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작은 물통이든 큰 물통이든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월급 노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물통으로 직접 옮기는 방식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젊음과 월급이 영원할 것이란 착각에 빠진 사람은 근로소득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월급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근로소득 없이도 현금이 만들어지는 부의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소비를 참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뒤로 미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월급으로 물건을 사면 물건을 얻는 대신 돈을 잃습니다. 그에 반해 월급으로 배당주를 매수하고 배당금으로 물건을 사면 물건과 함께 배당주라는 자산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소비 단계를 늘려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충동구매를 막을 수도 있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뒤로 미루면서 배당주라는 자산을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배당금만으로도 소비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분명 찾아올 겁니다. 월급 노예를 벗어나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이프라인 설계하기 현금 흐름, 배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 배당주를 보유한다. 2. 현금 흐름 늘리기 자산, 배당주로부터 생성되는 현금 흐름, 배당연금을 조금씩 늘려간다. 3.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 구축하기 현금 흐름, 배당연금이 월별 지출 금액을 초과하도록 만든다. 이 단순한 구조를 알지 못하고 평생 하나의 파이프라인도 구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부위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미 월급이라는 물통 말고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돈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죠. 여러 파이프라인 중 배당연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투자와 노력 대비 성과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듭니다. 배당연금은 다릅니다. 끈기만 있으면 누구나 눈부진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원리를 습득했다면 일단 실천해 보십시오. 파이프라인은 단기간에 구축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끈기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 만든 탄탄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평생에 걸쳐 제공할 것이며 월급과 시간을 맞바꾸는 삶에서 배당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장에서는 그 유명한 파이프라인 우아를 가져와서 우리가 현금 흐름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3개의 축. 첫 번째 축 배당수익률. 배당연금 투자에서 핵심 개념 3개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축은 배당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사회초년생 때 평생 투자 관련 일을 하신 분께 조언을 들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배당과 배당연금 투자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예금이율 3%인 은행에 천만 원을 납입하고 1년을 기다리면 30만 원의 이자를 받듯이 배당수익률 5%에 배당주의 천만 원을 투자하면 기업으로부터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적금 통장을 만들 때 이율이 중요하듯이 배당주를 고를 때는 배당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그 대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죠. 어르신은 배당금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남는다며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배당연금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에 비해 사회초년생인 저는 투자할 만한 목돈도 없을 뿐더러 적은 월급을 쪼개서 투자해봤자 받게 될 배당금이 소액일 게 뻔했습니다. 아끼고 아껴 월 10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해봐야 연 60만 원의 배당금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는 게 낫겠다 싶었죠. 이처럼 배당연금을 만드는 첫 번째 축인 배당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투자금이 적은 사람은 배당연금 투자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투자자가 배당연금 투자를 멀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금이 아주 큰 경우가 아니라면 첫 번째 축인 배당수익률만으로 만족할 만한 배당연금을 만들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인 투자금으로 생활비 이상의 배당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배당성장률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도 30년간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분입니다. 하지만 전진과 후퇴를 오랜 시간 반복한 결과 결국에는 제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그 과정을 과감히 생략해보고자 했습니다. 즉 성장주나 일반주에 투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처음부터 안정적인 배당연금 투자로 시작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전략으로 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배당연금 투자를 시작하고자 했던 이유는 배당연금을 만드는 두 번째 축인 배당성장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축인 배당수익률은 투자금이 클 때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 두 번째 축인 배당성장률은 오래 보유할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이제 배당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펫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코카콜라의 주가는 4배 이상 상승했는데 워렌 버펫은 1988년에 본격적으로 코카콜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쌀 때 산 게 아니라 블랙 먼데이 때 코카콜라가 하락했을 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펫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총 투자금액이 1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13억 달러를 4억 주로 나누면 평균 매수당가는 3.25달러입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할 예정이니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달라고 하고요. 버펫이 코카콜라 투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배당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코카콜라는 한 주당 6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상 배당금은 1.84달러이니 배당 수익률은 3% 정도입니다. 코카콜라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300만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기억해 두라고 한 숫자가 있습니다. 버펫은 30년 전 코카콜라 주식을 한 주당 3.25달러에 매수했습니다. 1988년에는 한 주당 배당금이 고작 0.03달러에 불과했지만 30년이 훨씬 지난 2023년에는 1.84달러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매년 조금씩 배당을 늘려왔기 때문이죠. 코카콜라는 60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이처럼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난 종목을 배당성장주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코카콜라는 60년 이상이나 배당금을 늘려온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배당성장주라 할 수 있죠. 그중 35년이라는 시간을 버핏과 함께해온 것입니다. 현재 코카콜라의 한 주당 배당금 1.84달러를 버핏의 매수당가 3.25달러로 나누면 0.6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즉 버핏의 배당수익률이 56%라는 의미입니다. 버핏이 처음 매수에 들어갔던 1988년의 배당수익률은 2% 후반에 불과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금도 조금씩 늘어 배당수익률이 무려 5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988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올 한해 배당금으로만 56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배당금을 생각할 때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당금에 성장이라는 개념, 복리라는 개념을 더하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버핏은 코카콜라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1997년 코카콜라의 분기를 이끌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회장이 세상을 떠난 이후 코카콜라의 주가는 8년간 우후 하향하며 반토막이 났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8년 동안에도 배당수익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죠. 현금을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보통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버핏은 거위의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황금알을 모아가는 선택을 한 것이죠. 버핏이 코카콜라를 매수한 이후 코카콜라의 주가는 2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도 후 20배의 수익을 챙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막대한 배당수익을 평생 누리기 위함이죠. 주가도 엄청 올랐는데 배당수익도 엄청나게 는 것이죠. 꾸준한 배당성장에 시간이 더해지면 매도하지 않고도 의미있는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연금 투자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완벽한 매도기술이 아닌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입니다. 평범한 개인투자자가 월급 이상의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축인 배당성장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배당성장 전성기를 최대한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죠. 전성기를 장기간 함께하면 노년기가 찾아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배당수익률이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투자금을 불린 후 배당연금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루라도 빨리 배당성장률을 보유하십시오. 법빛은 58세의 나이가 됐을 때 코카콜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86세에는 애플에 투자했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을 이겨내는 자만이 부위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꾸준히 배당성장주를 모아가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축 복리의 마법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은 월급에 많은 의지를 하고 열심히 모아갈 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적금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이죠.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예금 상품 금리는 연 1%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은행에 맡길 1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이 애초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자금은 필요 없습니다. 1억 원만으로도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활용하면 됩니다. 배당수익률 3%, 배당성장률 12%인 종목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수익률 3%일 때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연 3,6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시간과 끈기로 금액을 늘려나가면 되니까요. 즉 월 300만 원이 연 3,600만 원이잖아요. 실제로 받을 배당금을 확인하기 위해 15%의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300만 원의 배당금이 연 255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21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배당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려도 매년 255만 원씩 받게 됩니다. 반면 배당성장률이 연 12%라면 매년 받게 될 배당금은 12%씩 복리로 커집니다. 또한 72법칙에 의해 배당금이 6년에 2배씩 성장합니다. 72법칙은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2배 걸리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2 나누기 12하면 6이니까 6년이면 2배가 되는 겁니다. 40세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배당수익률 3%인 경우 배당소득세를 제외하면 매월 21만 25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월 20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40세에서 월 20만 원으로 시작해 6년마다 2배씩 커져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현금이 흘러들어오게 될 테죠. 계산에 따르면 76세에는 월 12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노후 파산을 걱정할 때 우리는 그저 넘치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코카콜라의 사례처럼 아무리 좋은 배당성장주도 연 12%의 배당성장률을 평생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전성기를 오랫동안 함께하면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하면 앞에서 제시한 수치는 얼마든지 실험 가능합니다. 만일 50세부터 1억 원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98세에는 월 5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손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도 그에 따라 늘겠지만 이전의 삶과 비교한다면 훨씬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1억 원을 배당수익률 3%, 배당성장률 12%로 가정했을 때 64세면 월 3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대단하죠? 배당연금은 삶이 다하는 순간 끝나는 공적연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물려받은 자녀는 평생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명 금수저보다 좋은 연금수저로 살아가겠죠. 배당수익률 3%와 배당성장률 12%의 조합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배당연금이 증가하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퍼포먼스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종목은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생 배당연금을 알려줄 좋은 종목을 찾아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배당연금 투자는 행운보다 노력의 영향이 더 큽니다. 주가가 아닌 수량에 의해 배당연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주가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수량은 투자자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죠. 앞서 이야기한 세계의 축을 이해했다면 당신도 월급보다 강력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배당연금 관점으로 마인드셋 하라.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말 것. 주식시장은 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공급됐습니다. 자금이 풀리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뛰어들었고 1년 8개월간 엄청난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상승장이 이어질 무렵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모셔두는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봤죠. 하지만 추세가 깊은 하락장으로 돌아서자 다시 현금에 눈을 뜨게 됐죠.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경험한 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은행 상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상승장이 펼쳐지면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이 또다시 유행처럼 번질 겁니다. 상승 끝에 찾아온 하락장을 경험한 투자자는 고점일 때 팔고 떠나지 못한 걸 후회하곤 합니다. 원래 답안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보면 쉬워 보이는 법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풀지 못할 문제였는데도 답안지를 확인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쉬운 문제를 못 풀었구나 하며 아쉬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주가 차트를 보면 누구든 저점과 고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저점과 고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투자자가 많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보다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S&P500의 2002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0여 년간 장기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년간 주식시장에 꾸준히 머무른 투자자는 연평균 9.15%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단 10일간 주식시장을 떠나 있었다면 수익률은 4.98%로 곤두박질 치죠. 20일을 떠나 있었다면 2.28%, 30일을 떠나 있었다면 0.09%가 됩니다. 20년간 주식시장이 열렸던 날은 5천일이 넘습니다. 그 기간 중 단 30일을 놓쳤을 뿐인데 19년 11개월의 투자 수익률이 0%에 가까워진 것이죠. 더 큰 수익을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보면 큰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되려 높아집니다. 차라리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시세 차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통해 얻는 이익을 시세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열망이 큰 투자자에게는 하락장과 횡보장이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승장은 최대한 누리고 하락장과 횡보장은 피하는 게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락장과 횡보장이 오면 주식시장을 잠시 떠나지만 이때 갑자기 시작되는 상승장까지 함께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일이 아닐까요? 효율을 따지면서 투자 대상을 자꾸 바꾸다 보면 놓쳐서는 안 될 좋은 흐름까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 펼쳐질 때는 누구나 쉽게 장기 투자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하락장과 횡보장이 길어지면 초심을 잃게 되죠. 그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합니다. 큰 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을 이기지 못해 떠나간 사람은 커다란 상승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상승을 임해 제대로 올라타고 싶다면 어떤 순간에도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가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 것,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모든 투자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은 구축하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당 수익은 조금씩 천천히 쌓여갑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일수록 배당 수익보다 시세 차익에 자연히 눈길이 가겠죠. 확실한 건 그 화끈한 한방이 시세 차익을 누리는 투자자를 성공으로 이끌지 실패로 이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은 확실히 보장되는 수익인데 반해 시세 차익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성장주의 투자에 올해 연 3%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연 3%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년도보다도 조금이라도 높은 배당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세 차익은 배당 수익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20%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내년에도 그러리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해에 20% 이상 주가가 하락해 올해 얻었던 수익까지 모두 잃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숫자의 크기보다 지속가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반복할 수만 있다면 시세 차익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평생에 걸쳐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세 차익에 초점을 두고 있는 투자자는 하락장과 횡보장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집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본인이 매수한 금액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주가가 오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레 주가에 영향을 주는 온갖 경제 이슈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가 매수도 망설이게 되겠죠. 추가 매수 후 더 깊은 하락이 이어지면 손실액이 더 커질 테니까요. 배당 수익의 경우는 다릅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이전보다 싼 값의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에서 수량을 늘리면 곧 배당 수익 증가로 이어집니다. 배당 수익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락장과 횡보장이 길어져도 보유한 수량만큼 수익은 꾸준하게 창출되죠.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수량을 늘리면 다음번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이전보다 더 커집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배당 수익을 크게 불려나갈 수 있으므로 주가 하락이 마냥 꺼려지지 않습니다. 하락장과 횡보장이 두려운 이유는 시세차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에 초점을 맞추면 배당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분 좋은 시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가 하락은 곧 배당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가의 수량을 모아 열심히 배당 수익을 늘리다 보면 언젠가는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상승장이 찾아오면 하락장 때만큼 배당 수익을 크게 늘려나갈 수는 없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배당성장주의 자산가치는 반드시 커질 겁니다. 따라서 배당 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는 상승장 뿐만 아니라 횡보장 심지어 하락장까지 모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으려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답을 배당에서 찾았습니다. 시세차익 중심 배당 수익은 덤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배당 수익 중심 시세차익은 덤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평생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배당 성장주 수량을 꾸준히 늘려 배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배당연금 투자는 인내와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투자법입니다. 즉 저희가 성장주나 일반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나지를 않아서 상당히 답답한 기간이 지속되잖아요. 하지만 배당주는 시장이 횡보를 하더라도 배당 수익을 따박따박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를 중요시하는 기업과 함께 할 것. 미국에는 배당 성장의 역사가 긴 기업이 많습니다. 배당 성장의 역사가 길다는 건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왔다는 의미며 주주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당연금 투자는 기업을 믿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과 주주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 기업의 배당 성장을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당 성장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미국에는 수십 년에 걸쳐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배당 성장 기간에 따라 별칭을 붙이는 문화도 있습니다. 즉 5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면 배당왕이라고 부르고요.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린 기업 중 S&P500에 포함된 기업은 배당귀족이라는 별명을 주고요. 10년 이상 증가시킨 기업은 배당성취자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배당성장 종목이 많을 뿐 아니라 배당성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당금을 한 번이라도 줄이는 순간 별칭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별칭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업과 주주 간의 신뢰도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위기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는 건 기업의 건재함을 알리는 신호이며 오랜 시간 배당금을 늘려오면서 부여받은 별칭은 기업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로 미국 기업은 배당금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배당연금 투자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배당성장을 위해 기업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에 비해 국내 종목을 매수할 때는 좀처럼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기업과 주주 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혀 있지 않을 뿐더러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는 주주환원에 대한 인식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내가 아닌 미국 배당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투자할 대상은 반드시 배당성장의 역사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배당성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당성장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ETF는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TF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 주죠. 즉 ETF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을 자산운용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ETF 상품도 개별 종목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배당금이 아니라 분배금이죠. ETF 분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뿐만 아니라 현금운용수익, 옵션프리미엄, 주식대차수수료수익, 부동산임대수익과 같은 다양한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은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ETF는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나누어준다 정도로만 이해도 충분합니다. 배당성장 ETF는 여러 개의 배당성장주로 구성된 ETF입니다. 배당성장주 100종목으로 구성된 ETF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보유종목 100개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기타수익을 ETF 투자자에게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개별배당성장주가 아닌 배당성장 ETF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 대장종목으로 성장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앞서 언급했었죠. ETF 상품을 보유하면 이미 수많은 종목에 분산투자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한 선택입니다. 배당 매력이 떨어진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되고 배당성장 ETF를 보유하면 매도 없이 꾸준히 좋은 종목으로 바뀐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장기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대신 ETF 상품을 보유하면 그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성장주를 담고 있는 ETF 중 SCHD가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염두에 두실 것은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은 투자 참고 자료이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SCHD의 매력, 기업은 성장이 끝나는 순간 노화하기 시작됩니다. 하지만 S&P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교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갑니다. 이러한 S&P500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수준의 배당연금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ETF를 찾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상당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이 ETF는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 회사 찰스 슈왑의 SCHD입니다. 배당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SCHD의 배당수익률은 3.42%로 지난 5년간 연평균 배당성장률은 무려 13.74%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에 상장한 이래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S&P500 ETF 배당수익률은 1.6%, 5년 평균 배당성장률은 6% 내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측면에서는 SCHD가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일 때는 SCHD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고 상승장일 경우에는 S&P500 지수가 배당금은 적게 주지만 지수의 상승폭이 커서 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려면 S&P 대신 SCHD에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자는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CHD의 배당금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100개의 종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리츠 기업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종목 중에서 고른다고 합니다. 2단계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상위 50%만 선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당수익률이 낮은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은 대거 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살아남은 각각의 종목의 점수를 매겨서 상위 100개의 기업을 선별하는데요. 100점 만점에 배당수익률 25점, 5년 배당성장률 25점, 부채 대비 현금 흐름 25점, 자기자본이익률 25점으로 평가를 해서 순서를 매겨서 가장 좋은 100개 종목을 추려내는 거죠.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가장 우수한 기업 100개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의 가중출을 더 포트폴리오에 담지만 하나의 종목이 4%를 초과할 수도 없고 특정 섹터가 25%를 넘어설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수익률이나 배당성장률이 낮아지면 탈락을 하고 계속 높은 것들로 갈아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한 배당수익률과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SCHD 한주정립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배당성장에는 복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3년 3월 기준 SCHD 한주를 보유하려면 하나로 9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배당수익률이 3.52%이므로 한주를 보유하면 연 3,344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세를 뺀 2,842원이 입금되고요. 약 9만 5천원으로 한주를 매수해서 분기당 700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면 실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SCHD 한주를 매수하면서 연 2,842원의 배당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배당연금은 최소 15만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9만 5천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매수한 금액보다 큰 배당수익을 기대하는 이유는 20년 이상 보유할 마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연 2,842원의 배당연금을 20년간 꾸준히 받으면 20을 곱한 5만 6천 840원의 배당연금을 기대해야 되는데 50배나 많은 15만원이 넘는 배당연금을 저자는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배당성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SCHD 배당성장률을 연평균 10%로 가정할 경우 20년 동안 첫해 받은 연 배당금의 57.2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 10%의 배당성장에 시간의 심이 더해지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배당수익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30년을 보유하면 복리의 마법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배당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연 배당금 2,842원에 30을 곱한 8만 5천 260원이 SCHD 한주 보유로 얻게 될 총 배당금입니다. 하지만 연 10%의 배당성장이 일어나면 30년 동안 받게 될 배당연금은 총 45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첫해 받은 연 배당금 164.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복리의 마법으로 SCHD 한주 적립의 가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년 이상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면 배당수익률이 크면서 배당성장률이 낮은 종목보다 배당수익률은 조금 낮더라도 배당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질 만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SCHD 한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SCHD가 만들어내는 배당연금은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티끌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지차이입니다. 배당수익률과 보유수량이 배당연금 투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핵심요소는 보유기간입니다. 보유는 매수와 매도보다 어렵습니다. 끈기있게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서 배당연금이 커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일이 수량을 늘리는 것보다 더 어렵죠. SCHD 한주의 가치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꽤 간단합니다. 1. SCHD 한주정립이 갖는 가치를 이해하고 매수한다. 2. 오랫동안 보유한다.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면 오래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오랫동안 끈기있게 보유하십시오. 이 뒤에는 연금저축으로도 배당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치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적립식으로 50만원씩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로 부동산 월세 받듯이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배당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개별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려면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당률, 배당성장률, 안정성을 같이 겸비한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해주는 ETF인 SCHD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도 항상 어떻게 하면 꾸준히 불어나는 현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참 부동산이 투자수단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면 정말 제가 원하는 현금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생기면 기존에 투자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배당성장주 ETF에 투자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당투자에 관한 책은 읽어봤었는데 이렇게 배당성장이라는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준 책은 처음 읽어서 굉장히 새로웠고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에 설명한 내용이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